안녕하세요! 리오니입니다! 그리고 제가 그동안 레고 애니메이션은 안 만들어서 신춤했죠? 그리고 그리고 저는 지금 집에 있어요 그리고 제 두명인 반짝 친구를 보여줄게요 짜잔 이 이 나무네고는 이름이 몰이고요 이 강아지 이름은 바로 폴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의 이름은 바로 댄스 파티 그리고 동영상 재밌게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하 rhoi 하펐 하단 부부 하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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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